안녕하세요. 영화 건국전쟁 김동열 감독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 뉴스들 굉장히 많네요. 어쨌든 정말 숨가쁘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화 건국전쟁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했고 그리고 내년 1월 12일경에 공기적인 기자회견과 시사회, 말 그대로 공개시사회죠. 일반 공개시사회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느냐고 굉장히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긴급하게 다시 유튜브 방송을 하나 하는 이유는 어제 여러분 아마 KBS 9시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KBS 9시 뉴스에 4.15 부정선거에 관한 이슈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9시 뉴스에 KBS 간판 프로그램인 9시 뉴스에 총선 관련해서 부정선거 관련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정말 굉장히 저희가 지난 4월 15일 날 국회에서 당신 한 뼈가 위험하다라는 부정선거 관련한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드디어 이런 공중파에서 더더군다나 KBS 같은 공영방송에서 9시 뉴스에서 거의 뭐 저희 영화에서 다뤘던 대만 이야기라던가 그다음에 독일, 유럽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이 영화의 힘이라는 게 이 문화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8개월 만에 이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갑고요. 그동안 정말 아스팔트에서 부정선거를 진상규명과 부정선거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는데 그런 분들의 땀과 눈물과 노고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결실을 얻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무척 기뻤고요. 정말 이러한 변화들이 가능했던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문화전쟁에 좀 더 총력을 기울인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이제 아침에 그 소식 듣고 전 KBS에 계시는 몇몇 분들과도 좀 이렇게 문자로 좀 이야기 나눴는데 이게 진짜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다.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더욱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기뻤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처럼 이 문화가 세상을 바꿔놉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 건국전쟁도 결국에는 그동안 사실상 거짓과 비난과 왜곡에 의해서 점철되어 왔던 대한민국 건국의 올바른 역사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역사에 중심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삶과 눈물과 투쟁을 다룬 영화거든요. 저는 이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처럼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빨리 세상에 알려지고 여론이 바뀌면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승만이 독재자니 살인자니 이런 말들 나오지 않도록 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이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거를 위해서는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져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지금 한 400에서 500명 정도의 비공개 내부 시사회를 거쳤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국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정말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국민적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이제 건국전쟁 영화 후원을 위한 공개 극장 개봉을 위한 이제 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적은 정성이지만 작은 정성이지만 이렇게 계속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가 대중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고와 또 이런 시집이라든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이런 공개적인 극장에 정식으로 개봉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영화는 또 자본이 많이 소용되기 때문에 이 개봉비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감당이 참 어렵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요청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만 원 정도의 금액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분들이 3천 명 정도만 모이면 저희가 이거를 정말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영화 홍보, 마케팅 그리고 극장 개봉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후원에 제가 이제 그 카톡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할 텐데요.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 공식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개봉비 마련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힘을 좀 같이 좀 모아주십시오. 전체 목표에게 지금 한 8% 정도 10%가 안 됩니다. 사실은 모금액이. 그래서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좀 모금액이 채워지면서 목표액이 달성되면서 영화가 좀 본격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뭐 지하철, 버스, 또 공중파 TV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이 영화의 광고가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시도는 이승만 대통령의 삶과 투쟁 또 대한민국 광고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한 이 영화가 이런 영화들이 대한민국의 공중파에 등장하고 광고에 등장하고 또 5개 광고판이라든가 버스, 지하철 이런 데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 광고가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좀 홍보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광국전쟁의 이런 홍보물들이 우리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공공장소에서 막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슴 벅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문화전쟁이라는 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애초에 이 영화를 이승만 대통령을 숭상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에서 비난과 왜곡이 왜 70년 동안 멈추지 않았는가 왜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속됐는가 그 원인을 탐구했고 그 탐승의 과정을 통해서 한 20개 정도의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근거 없는 루머, 비난, 왜곡, 거짓말 이런 것들이 존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 그대로 깨부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논리를 극복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실을, 사실을 통해서 알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100분인데요. 러닝타임이. 1시간 40분인데 영화 대부분 보신 분들이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숨가쁘게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가 재밌다는 얘기죠. 저는 영화감독 입장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화는 재밌어야 됩니다. 영화가 재미없는데 결국 대중을 설득할 수 없고 1시간 40분이라는 혹은 또 2시간 동안 극장이라는 곳에 앉아서 어떻게 그걸 기다리겠습니까?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서울에 보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서울에 보면 먹히는 건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진실을 담은 사실에 기초한 영화들을 만들어서 재밌게 또 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건국전쟁이 다행스럽게도 좋은 작품이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승만 전문가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저는 그것만큼 지금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 사실 그동안 제가 많이 못하고 좀 부끄러워서 그런 걸 못했는데 그런 분들의 용기 있는 말씀들 덕분에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여러분들께 이런 호소, 이런 후원금 모집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20년도 김인성의 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 달에 부정선거를 다룬 당신이 남표가 위험하다. 그리고 영화 건국전쟁까지 대한민국의 거짓말한 친북자파 세력들과의 문화전쟁에서 저 나름대로 영화를 통해서 한번 투쟁해보겠다. 영화를 통해서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 영화를 통해서 진실을 한번 밝혀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만드는지 벌써 한 4, 5년 됐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이번 작품이 되면 사면타석 안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인성의 아이들도 그렇고 또 당신이 남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건국전쟁까지 계속해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또 함께해 주셔서 영화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이 저로서는 감독 입장에서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고요. 어쩌면 지난 김인성의 아이들 17개국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고 또 몇몇 영화제에서는 상도 타고 또 BBC라든가 뉴욕타임스에서도 그때 호평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신 한 표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극장기범은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영화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의 선거 문화를 바꾸는데 어쨌든 작은 기회를 했다. 벽돌아나 쌓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영화인 영화 건국전쟁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안타이자 어떻게 보면 이 작품으로 정말 홈런 한 방 멋지게 날려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실은 열심히 준비했고요. 영화가 재미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재미있고 감동적이다. 그리고 모든 게 사실에 기초했다는 것이 놀랍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1954년 8월 4일 날 뉴욕 맨하튼 퍼레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필름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에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몇 개월 동안 이걸 찾았거든요. 이승만 전문 연구가들도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 기록필름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사실은.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지웠습니다. 잘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록필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떻게든 하면 자유와 반공의 아이돌입니다. 오늘날에. 그러니까 오늘날 BTS라든가 이런 한류의 K-POP 그룹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만 명이 있는 데서 공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의 기치를 높이던 유일한 인물이고 그걸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인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들이 그 당시에 매너탄 거리의 영우의 거리라고 하는 캐니언 오브 히어로우스라는 곳에 백만 명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기록영화 보시면요. 기록필름을 보시면 원목필름 보시면 장식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장면만 봐도 대한민국의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했고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런 기록필름들이 잘리고 사라지고 감춰졌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이런 위대한 인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스럽게 이번에도 미국에 계신 교포명료분들 덕분에 도움 속에서 그들의 헌신과 노력 속에서 이 영화가 발굴이 된 겁니다. 일반인들은 찾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그런 분들의 정말 노력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 영화가 끝까지 그런 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다시 전달해두고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좀 영화 저희들 건국전쟁 후원에 같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 참 서울의 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 사실 서울의 봄 안 봤어요. 이 서울의 봄 봐서 뭐합니까? 뻔한 얘기고 그리고 서울의 봄 보면서 열광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 그들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들 홍보하고 국민 이슈만 계속 만들고 저는 거듭 말하지만 제가 김일성 애들 처음에 2020년 6월 25일날 개봉했을 때 강천장 70년 기념으로 좌파들이 침묵했어요. 전략적으로 침묵한 겁니다. 모든 좌파 언론사들이 침묵했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같이 열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영화 재밌는데요. 재밌을 텐데요. 제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문화전쟁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우회점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 콘텐츠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부터 무엇이 필요하냐.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다. 저희가 리버티 파운데이션을 곧 설립하고 리버티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하는 이유가 결국은 건강하고 올바른 자유인주주의 기초한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을 자꾸 발굴시키고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발 좀 이렇게 영화 만들어보지도 않은 분들이 영화 만드는 일인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분명한 전문성이 있는 연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화 전문가들 영화 애초부터 영화인이 되겠다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영화 프로듀서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도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법 얘기를 왜 했냐. 지금 또 이게 미국으로 위주로 건너가서는 지금 100만 명이 지금 보고 있답니다. 진짜 참 계속 끝없이 이어지네요. 여러분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슈는 이슈로 덮어야죠. 결국에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담은 사실에 기초한 올바른 역사관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에 기초한 올바른 내용을 담은 역사 영화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무기가 돼야 됩니다. 그냥 흥분해 갖고서는 서울의 법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냉정하고 차분하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문화전쟁에서 과연 우위에 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영화 건국전쟁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국전쟁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주에 계신 분들도 영화 건국전쟁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시사회라든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아직 저희들 영화 후원금도 지금 영화 개봉비 정말 8%밖에 지금 전체에서 지금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모금이 안 되기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면 언제든지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각오는 돼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어쨌든 최소한 제가 해야 될 최대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건 사명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뭐든지 저희들한테 요청하시고 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끝까지 이 영화를 목표는 하나입니다. 대중들이 정말 백만 명 저희들 가능하다면 천만 명까지 볼 수 있도록 이 영화를 확산시키고 이 영화를 일시화시키는 것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될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만 갖고 그냥 흥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영화가 무엇인지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영화의 한동훈 전 법무장관 지금 국민의 비대위원장 등장하는 거 아세요? 저희 영화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합니다. 아주 비중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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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